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기도 빨리 낫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어요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스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경험을 누리길 소망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주제 말씀 누가 보금 6장 42절 유대인 신학성경 내가 내 눈에 있는 통나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통나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또렷하게 볼 것이며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권능과 내 눈에 통나무라는 그림과 이야기가 보금의 거룩한 불꽃이 되길 소망하며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내내 내 눈에 들보를 빼라 하시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가슴으로 내려와 떠나지 않았다 친정엄마를 돌보느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편찮으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다시 한 구절 말씀에 집중해 본다 내 눈에 박힌 커다란 통나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고통 해결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저 눈물만 흐른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찾으며 개혁 성경에 기록된 들보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다 유대인 신학 성경을 참고하려 들춰보았다 들보가 통나무로 표현되어 있었다 깜짝 놀랐다 나의 위선된 삶이 이렇게 커다란 통나무가 박혀 눈을 어둡게 하고 있었던 상태라 이해하니 기가 막혔다 이런 위선을 벗어버리고자 내 문제를 놓고 오랜 세월 속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다 보니 자연스레 같은 문제를 갖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눈에 밟혔다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되곤 했다 가족 구원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생명과 진리와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것이 많으니 더 안타까운 마음이 깊었다 내 눈에 박힌 통나무도 너무 많이 아프고 괴로웠지만 타인을 향한 국류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셨다 혹여 그런 나의 모습이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누굴 위해 중보하고 위선을 떨고 있나 라는 질책을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되었고 그들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강구하곤 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이다 이 타심, 이 거룩한 성품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직면했다 이런저런 문제들은 어디서 왔으며 연단인지 고난인지 고통인지 분별하고 싶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매일 같은 기도로 아뢰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신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 눈에 박힌 통나무를 제거해 주셨다 그동안 나를 위해 흘렸던 눈물이 고이고 이 타심을 그때그때 보내주셔서 커다란 통나무를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주셨다 중보 기도에 눈물샘이 고일점마다 내 문제가 해결받고 있었던 것이다 선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던 나 눈뜨며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보다 부정적인 상황들을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며 부정적 생각들과의 싸움 바닷물이 폭풍이 되어 가정을 뒤흔들 때 고스란히 온몸과 마음으로 부딪혀야 하는 순간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토록 힘겨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길 원하는 마음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통나무를 빼주신 것이다 영적 세계가 열리며 믿음이 성장한 것이 확실히 느껴진다 사단 마귀는 내 눈에 박힌 둘보를 빼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타인의 티만 보게 유혹한다 사단 마귀는 내 문제를 주님께 호소하며 부르짖는 걸 원치 않는다 부르짖는 고통 없이 쉽게 해결하려 사람을 찾고 의지하게 한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다 시간 낭비일 뿐이다 때때로 우린 모든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고 홀로 외롭게 둘보아 씨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고 오묘한 관계로 발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이 거짓이 아닌 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기 섬김사역 오늘도 외로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보여를 바르며 보호합니다 제게 있었던 크고 거대했던 들보를 제거해 주신 성령님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능력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타심으로 똘똘 뭉쳐진 소방대원들과 119 응급대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혈의 피를 바르며 보호합니다 매번 울리는 경보 등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찾으며 타인을 위해 죽기까지 하는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은 순교자들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실하시고 참되신 주님 주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아직 순교의 믿음은 없으나 순교의 순간이 온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통나무가 제거된 곳에 순교의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혹 삼방산 환상이 현실로 풀어질 때 거기서 죽은 소방대원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순교자 반열에 오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그들 운명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몇몇 대원들만 세상에 알려지겠지만 그 장소에서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어떨지 주님이 아시기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스테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길 강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무거운 기도로 마무리하게 돼서 마음이 참 괴롭네요 시화 때는 모르겠지만 혹시 제주에 여행 올 계획이 있거나 삼방산에 방문할 일이 있는 분들은 돌아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방산에 관련된 환상이 1년 전부터 3번에 걸쳐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때가 임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거든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경고의 싸인이라 하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지중에 닥칠 수 있는 일이라 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길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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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